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입니다. 이번 서울의 소리와 언소주 언론주권시민연대가 위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은 김건희 씨의 명품수수권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방심이나 방통위에서 보도원 JTBC 등을 보도원 탄압을 해서 제대로 지금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위신 기자분들께 알려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부패 견제를 언론이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개최한 위신 기자회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연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미디어의 업무를 이 상황이 요즘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점점 심해지면서 언론 환경이 군사독재 시설에 준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정권에 의뢰한 가짜누스에는 침묵하는 반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강압 수사를 함으로써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검찰의 입맛에 따른 선택적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언론의 자기검열을 압박한 함에 따라 대다수의 언론들이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아예 회피하는 반면 야당 인사들의 불확실한 의혹 보도에만 치중하면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언론의 자유와 발전을 추구하는 언론 기능 계단이 지난해 갑자기 예산에도 없는 가짜누스 피해 신고 상담 센터를 설립해 언론 활동을 위치시킨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가짜누스를 관리 감동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활동을 도와야 할 언론 기능 재단이 오히려 언론에 제재를 가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Moreover, concerns are raised as the Media Development Foundation which should be promoting the freedom and development of the press suddenly established a center for the reporting and counseling on fake news damage without a budget.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tasked with supervising fake news, the Media Development Foundation is paradoxically imposing sanctions on the media. 그런데 더욱이 심각한 사안은 친여인사들이 우리를 점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해 편파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더욱 이쪽되고 있다는 것이다. A more severe issue is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which dominated by pro-government figures imposing bias sanctions on media critical of the administration, further compromising press freedom.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 보도에 허위 유무와 상관없이 한 언론사가 윤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도를 하면 즉시 제재를 경고하면서 다른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인 명품 수수 사건이었다.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overseeing the accuracy of media coverage, it warns and obstructs follow-up reports by other media outlets when one reports on corruption within President Yoon's family as seen in the recent case of the illegal luxury goods acquisition by First Lady Kim Geun-hee. 지난해 11월 말 서울의 소리에 김건희 명품 수수 영상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은 대부분이 여전히 침묵으로 복지 부동이다. Even though the Voice of Seoul reported on Kim Geun-hee's luxury goods acquisition in November of last year, most domestic media remains silent. JTBC가 명품 수수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의 인터벌 보도한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경고가 뒤따르면서 대다수 언론들이 자기 검열과 침묵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엄연한 정권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이 아닐 수 없었다. JTBC의 인터뷰와 최재형의 인터뷰에서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스탠더스 커뮤니션이 문의사항을 발표하였다. 미디어올렛은 미디어올렛은 self-censor and remain silent. 이렇듯 대통령 부부의 범법 의혹을 은익하기 위해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언론진흥재단까지 가세해 언론사들을 압박하면서 진실을 파헤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을 견제할 언론의 순기능이 급격히 마비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언론 탄압의 현 조소다. 이에요. 이에 서울의 소리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한국의 언론 환경을 위신들에게 알림으로써 자기 거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언론사들을 각성시키고 타성에 젖어있는 언론인들에게 경종을 올려 비빈주적인 윤성열 정권의 언론 탄압의 모든 언론사들의 언론인들의 힘을 모아 싸워나가고자 한다. 2024년 1월 17일 서울의 소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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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